결론만 얘기해. 다시 해야 돼, 처음부터. 정경자 도착까지 몇 분 남았어요? 한무현 변호사? 정목 장학생들 어머니가 선별했다면서요? 지나치게 결과에 탐닉하지. 무슨 일이든 망치게 돼 있어. 수초 찾아서 빨리 나와. 여기 발도 못 붙이게 해. 로움 씨 어디 있습니까? 너도 결국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걸 네가 깨닫게 해줄게. 몇 분이 오후箱에 참여. 장학생들의 장학생들의 장학생들은